그러니까. 진짜 이 프로그램이 정말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전에도 이승윤 씨 초반에 그 전설의 눈빛짤 있잖아요. 그 밈은 이미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저는. 어디 여기저기 갖다 쓰기 너무 좋아요.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었고. 1회 때인데 인생이 참 재밌는 게 그게 뭐 노리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제 찐 표정이었잖아요. 정말 딱 지금 보면은 야 이거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표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신의 한수가 되지 않았나. 정말 잡아먹겠다는 표정 아닌가요. 이 표정 지금.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거죠. 이건 그냥 단순히 분노도 아니에요. 분노도 아니고 뭔가 고뇌에 지금 차 있죠. 눈빛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엿보이고 있는. 내가 이 프로를 왜 한다고 했을까 뭐 이런 표정 아닌가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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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